해외여행가서 혹은 해외직구할 때 그렇게 해외결제시 정말 좋은 카드 3종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발품파라 조사하면서 추천하는 거구요 저 또한 이번에 이 카드들로 싹 갈아탔습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해외용 카드는 두개였어요 해외이용금액 1.7%가 적립되는 신세계 푸빌라 카드 그리고 트래블월렛 카드 트래블월렛은 환전하거나 현지에서 현금 인출할 때 쓰고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푸빌라 카드를 좋다고 썼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바보였더라구요 자 3종 추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해외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에요 해외에서 결제되는 현지 화폐금액과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화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총 4가지의 수수료가 덧붙게 되는데 이게 대충 2.5% 정도 돼요 즉 해외에서 100만원짜리를 사면 2.5만원이 더 붙어서 102만 5천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 4가지 수수료가 뭐 뭐냐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체코 여행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해요 해외 결제가 되어야 되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였겠죠 그러면 일단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카드사들이 이용수수료를 부과해요 그게 뭐 1% 정도 됩니다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죠 이용수수료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 카드사는 결제통화를 US달러로 바꿔서 결제해요 즉 체코 돈으로 결제한 걸 US달러로 바꾸죠 이때 환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단 국제 카드사에서 그렇게 두 개 발생했죠 이용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 자 그 다음은 국내 카드사들의 수수료가 남았어요 신한 비자나 국민 마스터 이런 카드에서 신한이나 국민에 해당하는 게 국내 카드사들이죠 자 이들도 해외여행 수수료를 또 부과하고요 아까 국제 카드사가 변환한 US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결제하는데 여기에 환전수수료가 또 부과됩니다 이때는 환전우대 같은 것도 안돼요 그렇게 총 4번의 수수료가 더해지고 이게 다 합쳐져서 2.5% 정도 됩니다 2.5%면 꽤 크죠 그리고 DCC라고 해외에 원화 결제되는 거 그거 차단하는 설정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원화 결제 안되게 그거 꼭 하세요 여러분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면 아까 체코 같은 경우에 체코 돈이 아니라 원화로 결제되면 이 수수료가 3%에서 5%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뛰어요 그러니까 해외 원화 결제 차단은 꼭 하세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해외 결제용 카드가 1.7% 적립된다고 좋아했었는데 2.5%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나가는 돈이 더 큰 거죠 물론 그나마 적립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암튼 이런 해외 이용 수수료가 대충 2.5% 정도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일단 적립률이 엄청 높은 놈을 찾는 거죠 그래야 이 2.5%를 빼더라도 남을 테니까요 그렇거나 아니면 해외 이용 수수료가 최소화되거나 없는 놈을 찾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 입장에서 제가 발품파라 조사해서 저도 직접 개설한 카드 3종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네이버페이 머니로 충전해서 쓰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가 첫 번째 선택이에요 일단 이 카드는 해외 결제 시 3% 적립입니다 수수료 2.5% 보다 높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현재 이벤트로 해외 결제 수수료를 모두 환급해줘요 아까 말한 수수료 중에 두 가지 국제 브랜드 수수료랑 해외 이용 수수료가 0%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력한 거 연회비가 없고요 실적 조건도 없습니다 전월 실적이 없어도 되고 연회비도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 갈 때만 쓰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트 BC 바로 카드 BC 카드 중에 고트라는 신용카드인데요 이 녀석은 현재 해외 결제 시 무려 6%가 적립됩니다 원래 3%인데 현재 추가 3% 적립하는 이벤트 중이라 총 6%예요 뭐 세부 조건이 일부 있는데 그건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워낙 적립률이 높아서 아까 말한 2.5% 가량의 수수료가 다 나가더라도 강력하죠 그래서 다음 달 해외여행 가서 이걸로 시원하게 긁어보려고요 이벤트 끝나기 전에요 연회비는 마스터 카드로 할 경우 12,000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좋은 게 실적 조건도 없고 한도도 없어요 전월 실적 없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기본 적립 3%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빡세게 쓰고 추가 적립 이벤트 끝나면 해지하든지 하려고요 셋째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이건 체크카드면서 강력한 게 환전 수수료가 무료해 현지 ATM에서 인출 시에도 수수료가 거의 없는 카드죠 제가 거의 없다고 얘기한 게 일부 ATM은 ATM 자체 이용 수수료가 있어서 그건 별도일 수 있으니까 무료 ATM을 잘 찾으시면 완전 무료로 쓸 수 있죠 국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제보다는 환전하고 ATM 쓰는 용도로 만들었어요 물론 결제 시 혜택도 좋아요 결제 시 해외 이용 수수료가 없고 연회비 역시 없어서 이건 두고두고 쓸 카드입니다 일단 적립률이 높은 앞선 그 두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결제 시에는 먼저 쓰고 이건 환전이나 ATM 그리고 앞선 카드 이벤트 끝나면 이 녀석으로 결제까지 할 카드인 거죠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최근에 마스터 말고 비자로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둘 다 만들었어요 어차피 연회비도 없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교통카드까지 다 쓰려면 마스터로는 안 되거든요 비자여야 돼서 둘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종 추천 드렸어요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 등 해외 결제 시에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이런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집에 있는 카드 쓰면 나중에 빠져나가는 결제 금액에 1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더라고요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